게임을 준비할 때 랜드마크 미플을 테이블 한쪽에 놓습니다. 게임 중에 어느 플레이어로도 랜드마크를 건설했다면 해당하는 랜드마크 미플을 자기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. 그리고 건설한 랜드마크 카드는 테이블 중앙에 놓아 모두가 볼 수 있게 합니다. 이제부터 카드의 공유 기능을 모두가 함께 사용합니다. 랜드마크 미플 3개를 먼저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. 랜드마크 미플 3개